1, 2, 1, 1 이 끄라조 씨! 아이고 이쏘 이 놈이 아방금은 아 전생에 없이 소여신가 어떤 부모들 토만 나면 참신고 야 일어나 법석 아이쿠 일어나 법석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아니 물사 아니 운동이라도 법석에 원찬만 자지 말라는 게 운동 전에도 사람이 좀 충전하고 그 회사 어떤 정신 차려고 거지 그 충전하는 사람인데 그걸 정기 코드 뽑듯이 박 뽑아 그러면 되냐고 게 아이고 충전 충전 말이나 못 해보시면 아니 영 자몽 시간 보내는 거 아깝지도 안 없고 아니 거 헐린 어신문 게 나 영강 참깨라도 거 포장이라도 혹은 해주던가게 원 그만 잡소 그만 아이고 아가 진짜 아유 아니 나 자구쟁이는 자는 거라 그냥 충전하고 쟁이니 저 혹은 놓은 걸 그걸 거저그니 막 아니 여기 옆집이 아방은 게 하우스라도 해보자인 게 열심히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돈도 하여 벌어완 떼낸 게 많은 이 이놈의 아방은 박사는 우식할 거라 좀 자는 박사인가 아이고 나 이놈이 나 이놈의 존다니 때문에 나 집에 나 살질 못하거라 나 이제 집 나가고 만들어오거라 아이고 예 예 나 정말 만들어오거라 아이고 경합석에 진짜 만들어오거라 예예 나가십사 좋지도 마라 나 진짜 핸드니 아이고 저 간세 중에 저거 저거 아유 아유 우리 마누라는 그냥 맨날 나신디 존다니 존다니 존다니만 막고 아니 그거 헛꽁 점 자지는은 또 점을 못 자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박거리 현배 씨인데 헛꽁 저 정재하 줄에는 한번 걸어볼까 야이 저거 뭐 두려움적인 가수가 또 책밤선 와 이쁘다 어우 아 나도 정말 이런걸 키우고 싶다 아유 자신디 재하 줄엔 과낀 좀 그러네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경부한테 한번 전화를 경부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경부야 뭐 임시냐 무슨 어떤 거 급한 일이 꽉 아니 그건 아니고이 너 한걸 넘은 너신디 곧지강이 한번 곧지 저 어떤 말이라도 걸어볼까 이신디 아니 아니 지금 나 졸을 헛수다 형님 이 땅에 나가 혹은 시간에 전화 금해 그때까지 형님 일을 봐암시겠어 아니게 나 막 지금 졸을 전 시간이 없다고 형님 나 전화 끊어서 하대요 끊으면 먼저 끊어오다 얘 어 여 여 여 아니 야잉 말 딱 걷기 전에 그냥 전화를 다 끊으면 야 이거 진짜 진짜 형님 뭐 하세요 아이고 심지어 아이고 춤을 하겠네 아이고 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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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랐었구나 어 어 통화 소리가 들려갖고 어 어 네 의대치 않게 놀랬겠네요 아니 경부가 아까 뭐 놀래가지고 경부가 바쁘다 해가지고 그러니깐요 경부 바쁜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저랑 함께 하시죠 형님 아니 아까 보나니 막 저 책 보면 막 바쁜 거 닮은디 대석에 아 저 바쁜 거 없어요 형님 아 기 나도 막 그 저 바쁘긴 하지만은 그래도 현배가 부탁하면 나가 홀쏘신 나가 뭐 조금 시간 내다 주게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안 그래도 형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갖고 뭐 여쭤볼 거 있다고 나시고 아 그럼요 그래 아니 그런 건 아신디 뭐 팡팡 물어봐 게요 그럼 오늘 산책 산책 가면? 어 알아서 가면 깨서 경호차차야 어 야 거기 현배야 네 산책은 무슨 산책 없겠네 아 요즘은 제가 식물에 좀 관심이 생겨갖고 형님이 좀 많이 아시잖아요 또 아니 뭐 많이 알다기보다도 나 배려진 거는 뭐 나 거의 알지 뭐 다 물어봐 나 뭐 다 걸어줄거라 뭐 어 이게 뭐예요 요거 요거 아 이거 네네 이거 한번 냄새 맡아봐봐 어 어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이거 제휘도에서는 재피해낸다 재피 혹시 자리물에 먹어봐 아 먹어봤죠 자리물에 그 속에 꽁 막 먹는 거라 아 이 향이 그 향이구나 이게 들어가야 여름 때 그 자리물레 먹어도 배가 탈이 안나 아 그럼 이거 지금 먹어도 돼요 이렇게? 아니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중에 응 먹어봐봐 고시롱하지 네 이거 약간 동남아 음식에서 많이 맡았던 그런 향 어 어 어 어 어 이거 제휘도에서는 이 이거 저 집집마다 다 가면 이쪽에 아 정말요? 어 어 어 그 다음 또 또 뭐 물어봐 뭐 요거는 뭐예요? 요거 요거 아 이거 수국 이거 아 이게 수국이구나 관광객들 오느니 수국 사진 찍으려면 막 다닌다 이게 아 그렇구나 어 또 뭐 뭐 뭐 물어봐요 이건 알겠어 이거 뭐 아 이거 제가 티비에서 옛날에 많이 봤어요 음 그 조성모가 하는 거 있잖아요 조성모가 하는 거 어 몇일 조성모가 너를 깨물어주고 싶어 하하하하 아이고 야 근데 너 무사히 이거 막 날씨는데 물어봐보시니 그건 취미죠 형님 아 취미로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아 너 훌륭하다 아 근데 형님은 취미 없으세요? 아이 나 계면이 난 이 취미하는 건 난 계면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네 근데 형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취미는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죠 형님 좋아하시는 거 또 행복을 위해서 아이 나 그런 취미 같은 건 지금 생각해보지 아니지 아이 나 먼저 갖겨놔 취미 말고 내가 뭐 실수했나? 아이고 취미 무슨 취미라게 취미가 테레보는 게 나 취미쥬 아이고 건디 취미 아이고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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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글라 지금 이 번호로 주소 보내줍서야 금방 작업해내 보내 드리쿠다 예예 고맙쓰다 예예 아이쿠 아이쿠 요새는 어떠해? 참기름도 잘 팔려오신 거? 아이고, 요즘만 같으면 살만 낳게. 아이고, 바쁘다 바빠. 아이고, 가슴 눈치 않게. 엄마 때문에 느끼는 거 있잖아. 아이고, 배에 들어가면 테레비가 받아들인 게. 아이고, 스트레스, 스트레스. 아이고, 스트레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열받을 때니. 기도 테레비가 최고라 야 6시면 나 어떤 살 건고? 에? 에? 아이고, 이거 수감수도 안 힘꾸나게. 다른디. 아이고, 이거. 요거, 요거는? 에? 아이고, 이거 발레임 신기하게. 이야, 이거. 어, 이거, 이거. 이야, 나 이거. 나 어릴때 이거 하고 정해 놔. 어머니 신기해. 경 졸라도 어머니. 무턱이 해. 엄마. 참고하셔. 엄마, 나 발레 오고 싶단 말이야. 무식어. 발레. 헛소리 마랑 들어가면 공부하라. 엄마 나와. 다른 거 헛갤한 적 없잖아. 발레 이거 한 번만 하면 되잖아. 발레. 응. 넌 법화 박사 해야 돼, 난. 이상한 거 생각도 안 하면 공부나야. 짜아. 나 공부 안 한단 말이야. 나 발레 없기는 아니래. 나 아무것도 안 해. 왜 우리 엄마. 그 좀 발레를 못하게 하면. 난 발레 오면 너무 멋진데. 딱 발레 오면. 싹. 짜아.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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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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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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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백조처럼 나는 거 있잖아. 엉뚱해. 봐벌레. 여기. 휘. 몇 개. 어느새 뒤로 와면. 부시가 오는 것과 텔레비전 앞에. 아이고. 이놈의 아방이 정말. 경 헐리로수가게. 그러면 참깨라도 좀 호장해줍서게. 나 밥방 주거지 구다 겨운. 아니 무사 겨운. 서방신두 겨운. 막 사람을 낸. 기죽이 없어. 그냥. 우장하자고 그냥. 부시. 나가고 이제 기죽였단 말이예고. 아기.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봐봐. 자네가 서방을 하도 못살게 구르나. 나 어디가니. 기평 다니지 못했어. 다니지 못했어. 두개가 경헙디가. 나 같은 마노라만이시면 나와버려는 없어. 아이고. 정말로. 정말리. 이놈의 아방이 진짜. 아이고. 아이고. 말하면 뭐야. 나 손만 터지쥬. 기여 기여. 어. 서방이 못난하니. 다 경험서. 그게. 다 나 탓이네이. 아이고. 나. 이놈의 집구석 나 진짜. 다시 나. 아이고. 나 진짜. 아이고. 아이고. 지. 입은 뚫렸땐 말은 아이고. 나 치. 아니 저. 여보. 저. 무슨 거 말씀. 저. 이. 미안한데. 나 혹시 저. 무슨 5만원. 5만원 어서. 5만원 걷질 만하게 자꾸 그 5만원 얘기를 꺼내냐고 나. 그 저 뭐 물어보잜 걔도. 저 다름이 아니고. 네. 저. 나 저. 발레 해보면 안될 건가. 연예인 물어봐면서. 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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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sciplines. 바. 바. . 바. . . . . 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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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가 응 집사람이 일일이 다 하락받으멍 살아야 되요 아니 아이들 키우당모난 나 허구픈 걸 못해 내 신 디 으 어 과만 있어봅니다 으 아 아 아 아 맞 fer 거기 있지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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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대 빨래 가르쳐 줍니다 아아 한 번 가봐 아이고 아니 여기 진짜 발레오는디 와 저 아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이리야 뭐여 이속아 야 이 속도뭐라게 미끼라 그게 아니고 마을 돌아다니다네 저기 요즘 시국이 시국인만큼 코로나형 뭐여 이사네 난 어떤 임신고인형 둘러보는거지 야 인투령처럼 아 난 좀 쉰 아이고 우리 형님 오지랍도 아니 아니 무슨 오지랍은 무슨 무슨 청년회장만 이 마을 돌아다니냐 나도 형 돌아다니고 마을형 한번 살펴본거지게 이리야 저 코로나 때문에 단체 강의는 못하고 그 개인 강의만 개인 레슨만 한대 납시다 너 여기 뭐하는거 아나 아이고 야 청년회장에게는 이게 뭐하는지 모르면 됩니까 우리동에 청년회장인데 걔난 여기 저 일대일 강의도 요게나 해줘 예예 못하긴 뭐 형님 댕길거꼬찌 얘기를 수가 아니 나 그 댕길 말은지 아이고 이 형님 이리 배아보자는 있구나 야 발레 느나하나 느나해요 아이고 우리 그치 배풍타는 사람이 됩니까 거기 저 발레음이 그 저 바지 쫄쫄 입고 그 발꼽에 탁 올라상 딱딱딱딱딱딱 털멍 음악도 어렵고 예 발레는 그 야 야 야 야 이 보라 너 발레를 그런식으로 막 저 하대하면 안돼요 나 뭘 하대입디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거지 발레는 이 아이고 야 이 뭘 몰랐네 발레는 하나의 작품이라 하나의 소설이고 영화고 기승전절이 딱 있단 말이여 믿겨라 그 작품의 취지가 아이 쫙 나오는거라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나 이제 청년회 회의 가야되고 나냐 어찌됐건 나고 뜬 사람은 발레 할 수 있는 이 체형이 아니라 마씨 쫄쫄이 뭐 토킹 똑똑똑똑똑똑똑 야 야 야 야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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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의 보내는 갔다 아이고 그래 그래 갑서 갑서 아이고 아이고 저 저 경보 아이고 나 이 이거 허재는 거 엄마 때문에 걸릴 뻔했네 아이고 저 이야 저 하나의 맥주의 우수 이야 나도 저처럼 한번 야 너는 거 한번 해봤으면 자 자 와이씨싹 와 야 이거 야 야 강창부 이거 소질 있네 이야 이 정도는 뭐 엄청난 소질 아니라게 그래 뭐 해 보는 거야 참 쫀쫀쫀쫀쫀쫀쫀 이야 이 에이 수강료 내주는 놈은 돈을 내사댄건디 분명히 집사람이 어디 돈 꼴쳐놔드신가라 신발 쏘보게 응? 왜 채꼬지? 이거 뭐라 이거? 양말 박스가 왜 신는 거야 자기 이거 무시거까? 뭐? 아니 그럼 뭐까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나 저 정도 감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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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아니아니아니 잠깐만 잠깐만 형이 어딘가 봐 여기 곱져놈 저놈의 하방이 정말 아니 이것도 곱져놈거 잘초잠신거게 아이고 일이나 곱져놈거 잘초듯이 초쯤하는 자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저놈의 하방 언제고 쳐야될거라겐 아이고 진짜 아니 아이고 어제 감사합니다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이고 밖에서 선생님 발레하는 거 봤는데. 작품입니다 작품. 감사합니다. 그 저 다름이 아니고. 저가 지금. 뭐 60은 조금 안 됐습니다마는. 네. 저도 이거 한번 배워보면 안 되겠습니까. 얼마든지 가능하시죠. 왕년에는 운동은. 웬만한 운동은 다 하거든요. 그러셨어요. 예. 네. 그럼 조금 보여주실까요. 좋습니다. 이. 요거는 책으로 자는 거예요. 기념감각이 일단 좋으시고요. 아. 기념감각. 세상에. 이거. 하루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세요. 지구력도 좋으시고요. 네. 좋습니다. 기본적인 소형이 다 잡혀있으신 것 같아요. 선생님 꾸준히.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시고. 동작 연습하시면은. 얼마든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를. 쭉. 차올리시고. 내리신 다음에. 한번 더. 쭉. 예. 비슷하긴 하셨어요. 그러면 앞으로 여기 나와서 계속 나오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. 네. 열심히 봐드리겠습니다. 그럼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고맙습니다. 형님. 어디 갔다 오세요. 네. 아니 어디. 그냥. 여기. 그냥. 여기. 여기. 돌아보면 이게. 이게. 발레 배우는 데 아니에요. 형님 발레 배우는 데 아니에요. 어떻게 하세요. 아니. 난. 그냥. 어떤 거느냐. 한번 보기만 하는 거. 나 발레 그런 거 잘 몰라. 아. 정말요. 형님 발레 배우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. 정말. 되게 멋있잖아요. 발레리노. 왜. 너 발레 알아. 보는 거 좋아하죠. 멋있잖아요. 기. 쫙 쫙. 쫙. 그래갖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빌리 엘리어트. 쫙쫙. 마지막 장면. 너무 멋있잖아요. 아. 네. 넌 혹은 대화가 되었죠. 아니다. 형님도 좋아하시는구나. 사실은. 여기. 발레이. 학원 등록해인 게. 아. 정말요. 야. 근데 그거 막 저. 특히 경부한테랑 걷지 말라. 아. 왜요. 아. 경부님 막기 무슨 뭐. 발레가 무슨 뭐. 뭐. 쫄쫄이 바지 입은 무슨 뭐. 한 거. 그게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. 뭐. 뭐라는 하더라고. 아니. 근데 뭐 발레가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. 맞이. 귀지. 네. 멋있잖아요. 어. 귀지. 그럼 나 저 발레하는 거. 조겠지. 네. 그럼요. 저는 100% 찬성이죠 형님. 멋있잖아요. 좋다. 자신을 표현하는 거. 몸으로. 좋아 좋아. 나 알아주는 거니. 너밖에 없어. 앞으로. 나신데 형님 하지 마라. 형 형 불러봐. 창복 형님 한번. 정말요. 어. 아이 불러봐봐. 형. 형. 앞으로 나신데 형님 불러라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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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알아. 야, 이제 또 너가 이... 나하고 이 젤이 아시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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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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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마나 좋아할 거라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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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뇨개가 전화 행신고 예 여보세요 예? 아이고 아이고 기계가 멈춰버렸마씨 아이고 왜 오늘 주문도 많은디게 아이고 예예예 알아서다 헛구만 지들립선아 이제 금방 가쿠다 예예예 예 아이고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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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이거 먹고 와 응원 먹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 사랑하는 우리 형 항상 응원해요 우리 마음 알교 핫구 핫구 야 이거 무슨 우리 연예인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연예인 보러 가는 거다 이거 그렇지 어 나중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아 뭘 창부 형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발레리노 제일 유명한 발레리노가 될 수도 있잖아 창부 형이? 어 에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예 우리 형수님 준비 잘됨신지 그것부터 빨리 알아봅시다 아 형수님 아 전해봐요 네 형수님 네네네 네 경부 지금 만났구요 오늘 서프라이즈 하는거 준비 잘되고 계시죠 네? 네 급하게 나가시느라고 거기 두고 나오셨다고요?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빨리 갈게요 네네네 네 아 큰일 났다 잘 나가다가 창부 형 먼저 바르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아니 빨리 그렇지 빨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빰빰빰빰 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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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발레하니까 이거 몸이 이야 힘도 붉은붉은하고 이거 엄브라이 좋은거네 이거 빰 빰 이거 이거 뭐 뭐라 이거 한 번 열어봐 이거 누게 응? 아니 아니 이거 발레할 데 있는 거 어차피 어? 어? 아니 여기 무슨 무슨 거를 말이 있어네 에? 아이고 이거 경보가 보낸 거네 사랑하는 우리 창부 형님께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창부 형님 역시 형님은 최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날 제가 했던 말들은 난 난 평생의 열혈한 형님의 편입니다 창부 형님 사랑합니다 알아서 알아서 고마워 고마워이 아이고 아이고 이건 또 뭐라 이 아이고 집사람이 쓴건게 사랑하는 서현이 서현이 아버지 나오다 당신 요즘 발레 배운데넘 어 어 난 당신이 그치록 발레어멍 행복해오는 줄 몰란 맛임 병원 것도 몰르멍 남사실업 때 막 내무려져신게 맛임 제일 조긋디 사는 사람인디 편 못들어종 미안하우다 사랑하는 강창부씨 서현이 키우진 그동안 고생 하영해신디 이제랑 허고픈거 하영어멍 하영 웃으멍 삽서에 사랑임수다 고마워 고마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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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이고 너무 늦어 아 큰일났다 어떡하냐 아 다 바보는거 닮은디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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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촌일 끌게 아이고 빨리 여기다 바보게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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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, 경고야. 고마워, 나. 너 준 거 나 아까 봤인데 너무 고마워. 경고야, 나 미안하다, 얘. 나 형 그런 마음이 진짜 모르고 있어. 아니, 나도 미안해. 형, 나 계속 청년회장 해도 돼? 아니, 앞으로 너 청년회장 쫙 해요. 나 밀어줄 거 같아. 잘못 꽃도 처음 받아봐, 경계해. 아이고, 여보. 아니, 당신 훨씬 진짜 못살아. 이들 나 이제 여기 오고 싶은 거 다 허벅삽어. 알았어, 나 해도 되지. 아이고, 해도 돼요. 고마워, 고마워. 근데 이 좋은 날 왜 다들 그렇게 울고 그러세요? 형님,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었잖아요. 오늘 한 번 보여주셔야죠. 어, 나도 인혁이 하는 거 보고 좀 할게. 좋아, 좋아. 그럼 가자, 가자, 가자. 아이고, 그가 몰라, 이게. 아이고, 강인까지. 강인까지, 강인까지. 방금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도착한 상가리 발레리노 강창봉님을 소개합니다. 강창봉, 강창봉. 강인까지. 박수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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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아, 형님, 지금. 여기 꽂다가, 꽂다가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